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디지털로 했을 때 4바퀴에서 5바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디지털로 했을 때 어때요? 3바퀴까지는 가능해요. 2바퀴에서 3바퀴까지는 그래도 디지털로 했을 때 웨이브가 잘 나오지만 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해서 찝어주시면 균일한 릿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덮개 아이롱이 아마도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포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윤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큰 롯도 아웃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정석으로 한번 C3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3바퀴을 넣었어요. 그래서 모발이 전세 원장님이 풀이 다 꺾였어요. 다 꺾였어. 두피까지 다 쳐발랐어요. 이래. 근데 이따 보면 어머나 이래. 살았네? 그렇게 돼. 원장님. 나는 연화 볼 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PD나 C3를 둘 중에 하나만 컨택을 해서 바르세요. 전체적으로. 일자로. 네. 인사해서. 연화를 다 했는데.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멸처리 10분 하겠습니다. 캡 많이 쓰면 좋나요? 아니에요. 캡 쓸 거예요. 오늘 열 나와요? 45도 이상 돼야죠. 열이 아니죠. 자 원장님 저는 여기다가 이제 C1으로 할 거예요. C1으로 할 겁니다. C1은 pH 9.5짜리 강꼭슬용이라고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파워는 지금 손상이 있기 때문에 두 펌프 넣을 거예요. 보통 손상이라 그러면 한 펌프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파워. 캐라틴 파워 원액이기 때문에 손상이 있어서 두 펌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캐라틴 오일도 원장님 이렇게 흔들어서 일반 오일이 아니고 캐라틴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한 세펌펌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C1입니다. 이제부터 미친년아 파워 소프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콘텐츠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원장님 C3이에요. 열 처리했어요. 손상인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한번 이제 이 느낌을 보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한 번씩 만져봐주세요. 이제 느꼈어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좀 맥깔 맥깔해지니까 소통해진 것 같은데도 좀 지쳐있죠? 그래서 원장님 이 느낌 아시겠죠?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C1은 뭐라고 했죠? pH? 6.5 6.5짜리예요. 당국 실무 폼제예요. 그러면 이 머리가 손상이 있으니까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 푹 가야되냐고요. 푹 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네. 아유 고마워. 자 원장님 한번 만져보세요. 아까 지금의 그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어때요? 살아나고 있죠? 살아나다예요. 우리가 여기서 원장님 만약에 제가 이게 손상모라고 해서 지금 우리 그냥 손상모 폼제 받으면 혀가 안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원장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냥 그죠? 연화 보면서 원장님들 시간을 많이 끌면 누굴누굴해져요. 응? 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만져보실래요? 또 어떤 거? 응. 어떻게 됐어요? 단단해졌죠? 네. 단단해져요.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신기해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원장님 이렇게 연화 보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너무 쉽죠? 연화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그냥 원장님 옆에 선생님 우리 인턴 선생님들 보고 야 이거 이렇게 발라라 저렇게 발라라 이러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자 5분씩 방치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있다가 자유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또 단수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서 요새 가입할 때